경기 북부 권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회선이 올해 말 다시 운행에 들어갑니다. 중단된 지 20년 만인데요.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968년 8월 운행을 시작한 교회선 열차입니다. 의정부에서 고향을 잇는 노선으로 송추와 장흥 등 관광지가 있어 7, 80년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하지만 점차 이용객이 줄면서 2004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.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재개통을 요구했는데 중단 20년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. 노선은 고향 대곡에서 양주,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0.3km 구간입니다. 교회선 역사 중 하나인 이령역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역 간판과 개찰구에 녹이 가득한데요. 한국철도공사와 경기도는 옛 감성을 그대로 살려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교회선 재개통을 반겼습니다. BTS의 팬이라서, 여기에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요. 꼭 가고 싶습니다. 현재 운행 재개를 위한 공사는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.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완성시키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통해 경기 북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... 교회선은 11월 한 달간 시범 운행을 거쳐 12월 말부터 승객을 맞이합니다.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. 선생님은 오자마자입니다. 지부Of 1.